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, 60배, 100배 결실했다? 수리님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죠 완전 떡 해서 먹었어요 전문 용어는?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땅, 얼레메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?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대로 순종 순종하는 대로 졸업, 4.2.3 5.2 100배